스파이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스파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간첩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화에 대해서는 간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간첩 행위는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 활동을 의미하며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특정 국가 또는 단체의 정보를 수집, 정탐하여 자국이나 자신의 단체에 제공한다. 대체적으로 첩보는 합법적인 활동을 의미하지만 간첩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간첩 또는 세작이라 하며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공작원, 스파이, 비밀요원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린다. 간첩의 활동 분야는 군사, 경제,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이다. 특히 산업 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자를 산업 스파이라고 호칭하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사관리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여호수와 2장 1절에서 24절 에도 열이고성에서 활동한 간첩들과 이들에게 협조한 라합 서사가 나올 정도로 전쟁사에서 스파이의 역사는 길다. 스파이들은 앞으로 곧 과거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외부청부인과 사립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정보의 외주와 를리안 기초는 이미 정치적 리스크 분석에서 기술정보조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사설 흥신소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전직 고위관리나 정보기관 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CIA 국장을 지낸 콜빈은 CIA를 그만둔 후 워싱턴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했다. 콜빈은 감정사업은 정보연무와 유사한 데가 많다. 고 말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 벽에 쓰여있는 거동 수상자 신고 안내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사이에 발생한 간첩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여러 차례 있었다. 북한 내 강경파가 게릴라 세력을 대량 난파한 시기인 1960년대 말이 무장간첩사건의 정점이었다. 31명이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 습격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가담자 중 김신조만 살아남았다. 울진과 삼척 등지에서도 간첩사건이 있었다. 1990년 이후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간첩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